똥캐아닌가? 똥캐아닌가? 아니? 갓캐 길건내기 대단원 강이다 길건내기 대단원 강이다 까비 무력화 뽑고 싶었는데 공팅 대기방 공팅 대기 엘리트는 힘들겠지 내가 우볍 하기 마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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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내기 대단원. 히트다. 이런. 배단원 쓰기도 전에. 예비 말고 탈출 것 없고 싶은데. 아니. 제거 못하게 돈 먼저 빼고. 상점 나오네. 이따가. 이따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비. 수리검. 어우 죽겄다. 제거 열심히 안하면 큰일 나겠는데. 탈출구. 설치특. 스네코랑 싸울때 도움 하나도 안됨. 구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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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장 크림. 구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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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뽑으면 대단원으로 이제 이어지는 듯 못 뽑았죠 얌세 먹을게 없네 이거는 자만수달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앗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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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십 멤버십 너무 애매한데 냥 제거나 하는게 어... 일거내기가 안잡히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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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 바갈드 배드 그리탑 동숭 동숭 얼둔 쐈어도 괜찮았을 지는 않겠지 흠 광기를 어디에 걸어야 되지? 긁어내기에 넣는 게 제일 낫지 않나? 긁어내기가 긁어내기 뽑을 수 있으니까 아리를 쳐지는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좀 들어가라 오예비 긁어내기 긁어내기를 긁어내기 첫 턴으로 조졌네 근데 못 이길 이유가 없지 못 이길 이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 앗 실수 자신이 없어요 지울 자신이 대단원 필요가 없었네 괜히 넣었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분이가 좋아요 권한 너네 권한 너네 권한 너네 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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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레프트 깨긴 깨겠지? 긁어내기에 못쓰겠다 유래경상 버릴까봐 헝상버리면 그냥 가는거라 아 대단원 대단원이야 뭐 사소하지 아 이젠 긁어내기가 긁어내기 먹을 수 있다 끝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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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voir 굴 också 끝 미지 아니 근데 아니 뭐 전략과 반사 신경쓰라고 긁어댁이 넣어준 거 아니었어? 개시개라도 먹었다라면 이런 사기 카드를 쓰는 라벗은 얼마나 강력한 라벗일까 긁어내기 대단원 겁나 쎄다 광기 없었으면 수리검 없었어도 못 깼겠다 광기랑 수리검 덕분에 유령의 영상 광기 수리검 형상 광수형 디트탈은 사기 카드만 해서 긁어내기 안슴 그렇군 사기 카드가 너무 많아서 광기 수리검 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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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기 수리검 형상